오늘 백년손님을 찾아주신 특급 손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고보니까 아들 둘의 딸 하나 다둥이 아빠시네요. 장진영 본연사 나오셨습니다. 이분이 벌써 또 이렇게 됐네요. 6년차 아내이자 5년차 엄마입니다. 이수영 씨 나오셨습니다. 만화의 주인공 같은. 어떻게 이수영이 아들일 때 어떻게 믿어지지가 않아 이상하죠 좀 아이가 이제 5살이면 tv에서 이제 엄마 나오는 걸 알아보겠어요. 애기 때는 그냥 뭐 염색한 긴 머리 여자면 다 엄마인 줄 알고 수지 씨 나오면 엄마 엄마 이래서. 미세이의 수지 씨요.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. 요즘에 정확하게 구분해요. 어떻게 해요. 제가 뭐 수지 씨나 다른 예쁜 여자 연예인분들 나오면 엄마야 아니야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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